배티 스티븐스 자매와 제프 형제는 5월부터 새로운 국면이 짧은 시간 동안 전환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종적으로 독수리를 모음으로써 모든 일들이 확정되고 있다고 했다. 휴거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독수리를 연상시킨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로운 국면에 전환이란 무엇일까? 무화과 나무 싹이 나온 지 73주년 되는 때에 갑자기 세계적인 팬데믹이 나타났고 이를 마지막 징조라 해석한다면 73년간의 회계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노화방주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국면에 해당하는 120년간에 걸친 방주건조가 끝났다. 제1국면은 동물들이 방주에 탑승하기 위해 몰려온 것이다. 포유류 약 5,500종과 조류 약 1만종만 해도 탑승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제3국면은 방주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에 밖에서 열 수 없는 상황에 왔고 더 이상 누구도 방주에 들어갈 수 없다. 2명의 메신저가 전환은 국면의 전환이란 제2국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휴거자를 확정하고 그들을 승선시키는 일이다. 줄리 자매는 처셜매로 올라갈 자들과 환난에 견디도록 남겨질 자들을 분리 중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요즘 메시지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긴박성이 느껴지는데 우리는 한 성령으로부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들의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 그들을 상징하는 잔사는 그의 숙소를 지정하고 필요한 옷들과 좌석들에 표시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제2국면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제2국면은 매우 짧은 시간에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는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5월부터 국면에 전환이 시작되면 언제 제3국면으로 전환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짧은 시간이 남았다는 메시지를 상비시킨다. 방주의 동물들의 먹이를 저장했던 것처럼 새해루살렘성에도 천사들이 연회에 필요한 식자재 물류 이동이 필요할 것이다. 제2국면의 전환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동안 오랜 기간 분투하며 준비를 해온 신자들에게 첫째 민감하게 마지막 총점검 같은 일이 필요할 것이다. 어린양의 보혈에 씻어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전염병으로 움츠렸던 일상을 떨어내고 이전의 분주한 스케줄로 재빠르게 전환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일들을 억제하고 그리스도와 더 연합의 환경에 자신을 반영시킨다. 그리고 눈앞에 놓여진 남은 시간에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갈망하는 일이다.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다. 온 마음 다에 올인하여 주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익은 열매는 주님의 첫사랑에서 성숙함을 획득한 자들이다. 올라갈 자들이 남은 것은 사랑하는 주님밖에 다시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창공으로 날아오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끝까지 신중해야 할 때다. 미련한 처녀들처럼 당일에 기름이 떨어지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될 것이다.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성령의 순복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성령과 밀접한 민감성에서 즉시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오염시키는 일에 불필요하게 관여하지 않으며 순종 가운데 걷도록 세심하게 정렬될 것이다. 마라나타 그들은 오염시키는 일에 불필요하게 관여를 resolver는 것입니다.